50번. a는 루트 5일 때. 자, 뭐 a-1 같은 경우는 그죠? 양수니까 그대로 되겠죠? a-2. a-2도 마찬가지고. 근데 a-3. a-3하고 a-3은 그죠? 이거는 a가 루트 5잖아요. 그죠? 자, 이거는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9니까 이거 음수되지 않을게요. 그죠?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.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. 마이너스 a 더하기 3.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보다 작아질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. 마이너스 a 더하기 4. 는 a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4가 됩니다.